아아 흠 왜 나는구나 밤 몇시 방송 2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다크 소울 2 다크 소울 2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소울이라는 게임이 1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2는 당연히 처음이고 그래서 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다크 판타지고 다른 게임하고 차별화된 점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뭐 100번도 넘게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어 프레덤 왔어 반가워 어제 닌자 가이덴 3 오늘은 다크 소울 2 이거 어려운 게임만 골라서 하는 스파킹 유닛 가자 로딩할 동안 사람 들어오겠지 반가워 이거 뭐 DLC판인데 아니 이거 뭐 게임 추가 콘텐츠 있네 아가쭈님 오셨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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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해서 이따 받아야겠네 블랙 암어 무기 세트 블랙 암어 무기 세트 블랙 암어 무기 세트는 레벨 몇에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그냥 하고 올까 랩 1대 쓸 수 있어 클리님 반갑습니다 랑이너님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필요하나 사갖고 올까 네 반갑습니다 클리닛 클리닛은 어떻게 생각해 블랙 암어 지금 사갖고 와 아니면 그냥 해 네 너 생각은 어때 아까 내가 이걸 깜빡했다 뭐 별로 별로 별거 아니라면 그냥 가 아니면 있어야 될 것 같애 로딩이 좀 걸리네요 드디어 오늘 다크 소울 2 첫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닛님 반가워요 플럼 소프트웨어 해박 옛날 게임 같애 다크 소울 고통이 느껴지는 로고야 고통이 느껴지고 있어 내 영혼을 부셔버릴 게임 아 블랙 암어 사야되나 어떡하지 난 게임을 잘 모르니까 뭐 코드가 있는데 슈다 에스 어 DLC가 있긴 한데 청소나 안녕 반가워 야 하자 다크 소울 2입니다 가겠습니다 샤악 오 칼소리보소 질렀지 바로 나도 이거 방송할거야 야 나의 컨셉 블랙기사 이거 뭐야 온라인 서비스? 저번에 했는데 다다다다 다다다 동의한다 시스템 네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전원을 끄지마십시오 얼마나 나의 멘탈을 못할 수 있을까 게임 서버에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뭐야 어 어 자 온라인 됐고 자 뉴게임 처음 갑니다 고우 어 유열표시 온 자막표시 당연히 온 환상표시 밝기 어 어 어 하톱뿔은 보이고 용은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어 갈게 해야되네 뭐야 이거 카메라 조작관도 컨트롤 어 진동 음 음 자 갑니다 온라인 모드를 초기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된다 어떤 게임일지 아 아 그러셨어요 랑이너님 네 그러면 게임 들어오셔서 그 수락 받으시면 돼요 자네도 꿈에서 보지 않았나 잃어버린 땅을 말일세 아 드디어 시작한다 오프닝 어떤 로브르슨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비가 오고 장대비가 오고 그것엔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소울에라는 힘이 있다더군 어 분위기 죽인데 각인이 생긴 인간은 모든 것을 잃게 되지 헉 그것은 저주 이거 완전 그거다 그 저 뭐야 어 뭐지 가츠가 나오는 거 뭐죠 광전사 아 그 이름 까먹었다 그 만화 갑자기 만화 이름 생각이 안나는데 그거네 각인이 생긴 인간은 저주를 받은 인간이야 깜소리 그저 영혼만을 탐하는 짐승일 뿐이야 망자가 되는 걸세 너넘 너넘 북쪽 땅 장병 너머에 어 왜 글씨가 안나오냐 잠깐만 드랭글레이스 드랭글레이스 드랭글레이거가 뭐야 이미 알고 있을거야 아니 몰라도 상관은 없어 자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저 썩어 문드러진 문에 도달하게 될 때니 에헤헤헤헤헤헤 한우갈비탕님 반갑습니다 다크솔2에요 도입부에요 다음주 월요일에 들어와야새 못들어온다고 예 분위기가 뭐 각인이 생긴 인간은 뭐 망자하고 비슷하대요 아 어크4에 어크4 되게 넓어요 어 벌써 클리어하셨구나 아니 이건 뭐지 꼽둥이들이 날라다니고 있어 꼽둥이들이 날아다니고 있어 아 으으으으흐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kunnen 어크 재밌는데 영상괜찮다 어크4 괜찮은데 글쎄요 이거 직업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요 으아악! 아악! 어쿠 재밌는데? 영상 괜찮다 어쿠포 괜찮은데? 글쎄요 이거 직업 한번 해봐야 알겠는데요? 뭐 거지도 있고 못 가진 자로 할까? 소주받은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을 얻었지 그것뿐이니까 못 가진 자고 못 가진 자고 모든 걸 가진 자는 없어 직업이 몇 개가 있냐면요 여기 매뉴얼을 보니까 검사가 있고 자 이따 보겠습니다 성직자의 성령 많은 성직자들이 처음 가지게 되는 성령 기적과 암술의 총매가 된다 기적을 사용하려면 성령을 장비하고 화톱불에서 기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적은 자신의 야 그러라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읽으려고 했던 이말 전사 기사 검사 산적 성직자 마술사 탐색사 탐색자 거지 못 가진 자 이렇게 늑대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옛날 게임 같다 느낌이 어 거지가 못 가진 자에요 거지러 가자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 콜 틈새의 동굴 자 첫 시작입니다 어 어 이게 뭐지? 얘는 누구야 온라인인가 이거 온라인이라서 그런가? 잠깐만 글쎄 이거 뭐 할 줄 알아야 멀티를 하는데 어 주먹질이야 으이 아 다른 사람 잔상 어 프레임 보수 어 프레임 맞아요 아 굴루기 보수 아 이렇게 야 이거 강공격 아 이게 R1이 주먹이네 이렇게 못가진 자 얘가 못가진 자 강공격 R2 X는 솔제님이에요 솔제님 프레덴님 프레덴 솔제님 모르시나 그 가입하신 우리 크루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자 가봅시다 자 뭐가 있을까 음 X2 으쌰 아 점프 점프는 X 아 어떤 비물이 있을 때만 점프가 되는군요 아 그래요 청선이 잘가 뭐 있다 오 뭐지 오 죽어버렸어 유다 처음부터 죽어버렸어 뭐야 진짜 1분만에 사망이야 그냥 나 이거 내가 떨어져 죽은 거야 유다 흐흐흐흐흐흐 암야석 저거 뭐야 메르비아의 마법원에서 쐐기사기 마력을 보여주라는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성공하지도 못했다 아 뭐야 적한테 죽은게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 죽은거죠 다크서울의 시작 다크서울의 시작 아 이건 적한테 죽은거 아니에요 어 뭐야 페이크야 아이 어이 느낌이 다크한데 살려 살려 이거 내공을 좀 싸야되겠는데 어 뭐지 쟤 아 깜짝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못가진 거지예요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얼굴이 썩어 뭔들어졌어 아아아아아아 그런가? 다크서울 자체가 멀티 아닌가? 어어 그럼 프레덴 들어올 수 있나 여기? 어 뭐지? 진호행기님 반갑습니다 흠 죽은 씨 쟤가 있어 아이템은 죽는다 에이 뭐야 야 지금은 안돼 튜토리얼 해야돼 아 이게 gta같은거 뭐지? 어 무서워 어 쟤 뭐지? 까마귀 얜! 얜 누구야 쟤 잡아 잡아 어 잡는거 아닌가? 어 어 깜짝 놀랐네 아 메듀라는 곳에 부착하는 어 알았어 어 얘네 나 공격 안하네 이거 지루 어떻게 열지? 손가락질 아아 이거 매크로구나 어 장비 이게 뭐야 어 기본 장비구나 그니까 모르고 하는거에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번 두번 말해줘도 몰라요 나 얼굴이 썩어 문틀어지고 있어 이거 어디로 가냐 앞쪽인가 어? 어? 또 떨어지면 아핰핳 이거 아 또 떨어질 뻔했네 아 카메라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아니구나 상관없어 어? 저 횃불이 뭐지? 오른쪽 위에 횃불이 왜 떠있지? 어... 뭐가 필요 있어? 흐잇 흐잇 또 나를 죽일 셈인가? 스파키미니 거즈 같은 녀석 오우! 가만 써봐 아 놀래라 쟤 누구야? 아 깜짝 놀랐잖아 와... 진짜 어디로 가야될... 어...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 알 수가 없어 그쪽인가? 자 헤매 봅시다 어 뭐 있다 자신의 혈은 리트리얼 리트리얼이 무슨 뜻인지 아 유저구나 저게 다 오오우우야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랑 같이 못한다는거구나 지금은 야 넌 누구니? 야 이 자식아 오 이거 그렇게 그나마 괜찮은데 라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색은 자신이 죽었을때 아 뭐야 아 뒤져보고 있어요 어 넓은데 꽤 죽어진다 뭐야 얘네들 한바퀴 둔거같은데여서? 길을 못찾고 해내는거같애 아아 자신이 죽었을때 그 자리라면 아아 어 나 한바퀴 둔거같애 지도가 없어 저쪽으로 가볼까 와우하고 똑같구나 아 뭐야 처음으로 왔잖아 에이 지도가 없으니까 헷갈리네 나중에 지도를 입수하게 되겠지 어 저기 뭐있다 글로가있다 달리다가 이제 어 힘드니까 쉬는구나 이니? 이런데 구석을 잘 봐야되 이런데 어 뭐가있다 뭐지? 흐흐흐 다크솔2에요 어제나온 새로나온게임이네요 어제나온거 이게 멘붕게임이래요 어 왠지 이리로 가야될거같애 공룡의 발자국이 공룡의 발자국이 유타 공룡의 발자국이 있어 이어 에이 나 패기를 보여주겠사 오 오 저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뭐야 이야 싸워볼까 싸워볼까 어떻게 되나 대결? 여기서 봐 폐기 더 어! 처음 마주 한 건데 나 처음 마주한 몹이에요 일로와봐 펜별 에잉! 야! 야잠잠깐만 아잠깐만 오오오오 ㅋㅋㅋㅋㅋ 한 방에 죽었어 우와 나의 패기를 보여줬어 어 쟤도 넘어졌어 나의 일격에 나의 일격에 쟤도 저 녀석도 데미지를 입었어 와 대박이다 아Uh 뭐냐 쟤는 아 결론은 쟤를 지금 상대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아 처음부터 가야지 아우 물 빙.. 빙채가 나와 그렇게.. 아.. 처음으로 죽어.. 처음으로 모바한테 죽었어요 저 아.. 가지 말.. 아 절로 가면 안되겠죠? 어.. 가지 말자 이별의 아침뉴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로 가자 온라 확인 좀 해보자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난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야 아아아아 이별 아침이 반갑습니다 누구 없나? 알팬? 없기 주먹으로 쟤 어떻게 잡아 못잡지 연다 이벤트가 발생할 것 같애 어서오게 흐흐흐흐 przykład 불안스러워 뺏더니만 오 마이 그 썩어 못끈러진 얼굴 저주를 받았구만 으흐흐흐.. 불사로군 몸 불쌔야 나 두 번 죽었다고 이 사람은 공연한거에요 여기가 다 죽을땐 너는 다 죽을땐 그 좁은 아는 그 아들에게 말했구나 너가 다 죽였어 너는 멍땡으로 가고 있잖아 네 너는 그 아들에게 만날게 할메, 할메도 얼굴이 만만치 않아요 젊었을때도 왕살랑이 있을 것 같아요 못생기셔서 저주나 먹으라 이 거사 왜 웃어? 얼굴 말아 처지가 아닐텐데 할메도 아 이름 이름을 새기라고 어 당연히 스파키민이지 않겠어요? 야 당연히 스파키민이지 잠깐만 스파키민 0으로 해야되나? 이거를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어... 이름을 스파키민 이거 S를 스파 스파키민 민? 어... 스파키민으로 할게요 그래 사람들이 어 스파키민이 왔어 암흑의 기사가 왔어 도망가겠지 나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하겠어요 스파키민 이거 쓴 사람 없겠지 설마 없겠지 스파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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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정말 이름이니까 예스 오 됐다 스파키민 허허허허허헣 하이밍 하이허허헣 백기인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겠어 오, 못드네, 할머니가. 못생긴 할머니, 원이. 인간 조각상. 대단현상보소. 옛날게임같다. 아니. 아, 소름끼친다. 분위기는. 예에에에쓰. 그건 자네의 모습이야. 어쩌자고 이 할망구야. 나한테 얼굴을 따져. 아, 잠깐만. 이거 거지. 이게 못가진 자야? 잠깐만. 어. 아, 얼굴. 얼굴. 어, 나이. 젊음, 늙음. 늙음으로 갈까? 늙... 늙어야 재밌겠죠? 성 이미지. 어, 남성. 커스터마이징. 형태과장. 형태과장이 강함으로 해야지. 어, 그 다음에 색과. 으악. 얼굴에 안나오냐. 색과장. 색과장. 오, 착하게 생겼다. 잘죽게 생겼다. 그쵸. 피부색. 어, 잠깐만. 홍조. 어디 가냐. 터랍 있으세요? 야, 얼굴이 빨갱이처럼 홍조. 어, 좋아. 나쁘지 않아. 홍조. 가자. 피부색. 아, 이거 분위기 왠지. 세인. 피부색. 피부색은 어두운데 얼굴 빨개.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잠깐만. 아, 이거 아니야.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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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너무 빨간데? 잠깐만. 아, 다시 하자. 어, 이거 되게 많은데요? 자색. 피부색. 적색. 現ек. 두루살. 두루살. 말고. 머리카락. 어어? 머리 좋아. 예, 왓썸 맨. 이걸로 해야지. 머리카락. 왓썸핳핰. 예아 난 히밥이 좋아서. 오늘도 마셔. 오늘도 슬로맘을 지.. 완전 그 로...어, 뭐야? 힙합으로 가자 이거야? 아 진짜 병맛이다 이거 아 이걸로 하자 병맛을 고 근데 은은한 사람이야 어우 이거 너무 아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갈게요 정신이 없다 이거 이거 그냥 문신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어 이거 괜찮아요 어우 이거 너무 어 어 어 야 이거 거지같애 직업 자 직업이 있네요 못가 못가 진짜 자 직업이 전사 기사 검사 야 전사 기사 검사 무슨 차이야 전사 기사 검사 똑같은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어세신크린드 같애 너 알테어지 검사 도적 야 도적 봐라 삘비비비비빌 전사 양손 성직자 신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자 못가진자 가자 어 못가진자 선물 능력치가 조금 달라요? 아 이..이 뭐야? 어 선물 뭘로 해야 되나? 아무거나 하자 음.. 생명의 반지 가자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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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진자 어 이걸로 할게요 아 진짜 병막같이 만들었다 아니 못가진자 내.. 나의 인생과 똑같애 여기 오는 놈들은 다 똑같애 저지를 풀겠다며 찾아오지 자네도 그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지 흠.. 아 진짜 하드코어네 능력치가 할 수 있을까? 아 능력치가 제일 좋아 왜 웃어 이 할맘구들아 내가 못가졌다고 무시하는거야? 이 김치 김치녀들아 서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왕국까진 금방이야 자네 자네 멘탈을 떨어뜨리지 말게나 떨어뜨릴때마다 자네는 죽은 사람이 될게야 음 아 떨어뜨리게 되겠지만 셀수 없을만큼 몇번씩 그니까 멘탈이 멘탈이 헤집어질거라는걸 의미하는거죠 엘더스크롤 5필이 나는데 왜 자꾸 웃어 그지같은 엘더스크롤 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 하얀색 야 야 이거 못가졌어 야 못가진자니까 손에 뭘쥐고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채가 나 대화한다 아저씨 트랭글레이그와 외부세계를 잇는 외곽지역입니다 뭔 헛소리 알지 짜죠 손 왜 저릴 장애 장애가 있어요 세모? 아 이게 뭐야 아 이렇게 아니 일단은 지금 같이 못한대 튜토리얼을 써야된대 어 두손이랑 한손을 쓸수있다 어 이거 대박인데 튜토리얼 뭐 안좋어? 거의없어요? 그딴건 없어? 튜토리얼 필요없어 그딴건 필요없어 나가서 죽어주면 돼 어 나를 강하게 키우려는거구나 어 어 프롬소프트웨어 제작진이 날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는거야 문 안닫어 짜자 어 못춘거같아 에잇 아 추워 숨쉬는것도 힘들어구요 이게 안올라가지냐 아 아휴 허리야 아휴 허리야 에잇 에잇 우와 주먹을 벽으로 치게 아이야 어 기가 떨어져 나갔어 잠깐만 아아 기가 찰때까지는 이게 공격을 못하는구나 숨쉬는것도 힘들어보이네 어 프레임 잘나오는데? 괜찮은데? 자 또 싸 공룡하고 또 싸우러가 공룡 어디갔어 일로와 흠 아니 저 녀석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조심해야 돼 안녕하세요 여기 어새스틴크릴드4같이 은신되죠?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누구도 여기서 죽었네 누가 여기서 죽었구만 소록 소울이 있네 소록소록 Wolin 소록소록 못가진자의 한을 틀어주겠어 음 여깄있어 어 어우야 이게 이상하게 생겼어 못가진자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 아 오 오오! 으으으! 으아앜앜! ew아아앜!!! 으아아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x3 드려놔!! 드려놔아아아아악!! 으흐흐흑!! 드려아아악!!! 으으아아아아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흑.. 흔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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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얼굴을 묻어 뜯겼습니다 아 대박 야 이거 못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나가 죽잖아 아 아 유다이네 유다이 아 나 또 세번째 죽었어 어 절로 못가는건가? 대박 안돼 오 나왜이래 오 왜 괴물이 되있어요 어떻게 된거야 어 이게 더 멋있다 종이가 되있어 흘려 어 게이지가 다녀 여기 며칠 좀비가 되있어 랩4대2를 하는거 같아 와 이거 진짜 병맛인데? 나 어떻게 어디로가 거미 거미랑 방패 아무것도 안져 아무것도 안져 와 진짜 잡살이다 아무것도 안져냐 아 진짜 양아치다 어 2층에 상자요? 어 안먹어지던데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나 죽었어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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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주둥님 반갑습니다 2층 상자 어! 열려진다! 으아악! 인간 조각상을 얻었습니다 게임이 생각 이외로 괜찮은데 게임? 어 여긴 뭐지? 야 검 왜 안줘? 겁내놔! 검을 줘 빨리! 여기 검있다! 아! 검 아니야? 본파이어릿! 야! 일어나서 노.. 뭐야아 아이템 샀는데 줘봐 오! 뭐 있다! 잠깐만! 인간 조각상 아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운을 높여준다 뭐지? 어 여기 뭐 있어 어? 못가진 나 못가진 자라고 무시하니 유남쎄? 여기가 안가져져 어 잡았다 잡았어 아이템 못 잡아놨어 인벤토리 가봐 다크링 어? 아뇨아뇨아뇨아뇨 하지말자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휴 가자 그냥 이 조사한다 아 휴식의 장소구나 아무것도 없네 왜 검을 안줘 어어어어 야 겁내나 이 할망구야 어 이거 어떻게하지 야 진짜 못가진 자네 이쪽이 길어 없어요 아 내게 절망을 주었어 넌 내게 절망을 주었어 아 좀 달려 달려 볼게요 하하 하잖아 야 아무것도 달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달려! 달려! 어이구를만 살려! 끓어라! 끓어라! 흐살어어어어어어어어 흐흐흐 흐흐 흐 오 오고있나? 안온다 으어어어어 야아 어디 올라가면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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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온다 어 뭐야 다시 일로왔잖아 여기 말고 주먹 같다가 죽어 한방에 죽어 얼굴 물어뜯겨 어우 무서워 쟤 뭐야 쟤 어떻게 죽여? 야 야 잠깐만 야 쟨 뭐야 아르마딜로 같애 대형 아르마딜로 같은데 어디로 가야되지? 나 길을 몰라 춤을 추자 하하하 야 그치 눈 보지마 요거 하지마 그만쓰봐 아이 가 안되는데 어? 야 야 어디로와 어디로와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안돼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왜 안가져 여기야? 아 여기는 가는데가 아닌데 어디로가지? 아 여깄다 이 사람 쫓아가자 아니야 여기 여기 저 유저를 쫓아가야겠어요 저 사람들 처음하는 사람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갑자기 보고있어 여깄다 못넘어가? 어? 어디로 가는거야? 다들 방황하고있어 난 물암모에 마실게 어우 나이 이거 나만 방황하는게 아니야 다 몰라 온라인 연결된거야 심들 자체가 온라인이야 아니야 갈곳이 없어 갈곳을 잃었나 갈곳을 잃었어 올라가지도 못가 못가진 자야 아 이거 뛰어내려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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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누가한테 물려 죽는 자살하는게 낫지 얼굴이 씹히는 오 이사람 왜 여기있어? 자꾸 유저.. 이사람 왜 여기서 뭐해? CD 62,000원이야 62,000원 진짜 어 이리로 가면 안되는데 어디로 가야돼? 왜 같이 방황하는거야? 야 어디가야되니? 이거 안들어가져요 슬라이딩 안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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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못가는거구나 점프도 없어 무슨게임이 흠 잠깐만 리트리 비얼 잠깐만 어! 항공승지! 잡아! 아아악! 으, 예의의의의의 και 어휴하 어휴 어휴 됐어됐어 voix 다윽 못뜨려와 못들어와 그렇지 넌 못들어오지 거지같은 놈아 하나잡았어 황금 송질 오형눈손 무기의 벼락이 이게 뭐야 어 얘 진짜 거지인가봐 아무것도 없어 검을 줘야 될거 아냐 하다못해 몸중이라도 안녕 이리와봐 이게 일부러 죽게 만들었네 백스텝 아냐 으어우야잇잠깐 아휴 아휴 아 이거 어디지? 알 수가 없어 할머니 할머니한테 물어볼까 어 여기 길이 없어 어 이거 나만 해놓는게 아닌데 이거 괴물 잡아야되? 아니 가지...안가져요 아휴 길이 없어 저기 가까이 아휴 길가다 접을꺼 아휴 길가다 접을꺼 안돼 에플루스는 없어 엔딩을 보고 말겠어 엔딩을 보고 말겠어 지금 아니요 여기 없어요 호 호 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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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디까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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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너 어디까지와 어 이사람도 헤매네 옆에 유저거든 베떼기 때려볼까? 잠깐만요 이리와봐 이리와봐 베떼기 때려보자 이리와봐 와봐 아 아 쟤 잡을수 있을거같은데 느낌이 쟤를 유인시켜서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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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될거같아 아 왜 괴물 저 괴물 눈을 끼게해서 여기 없어요 여기 길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냥 막장 떠볼까 여기 없어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어 어디가 발자국 흥 우물이 공격할때 어 이사람 누구야 인기 형 엌 자 야야야야야야야 야아 오품 하하 허허하 흐허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ω App 길이 없어 아 이거는 길을 못찾았어 저사람 싸우고 있었어 야 웃긴다 아 이거 코믹이야 무슨 게임이 이건 다크판타지가 아니고 코믹판타지네 어떻게 가 아 야 이거 진짜 오 진짜 좀비가 됐어 NPC NPC한테 가자 답이 안 나온다 그런 거 흐흐흐흐흐흐흐 야 짜져 어디 아 남자같은 목숨 이사람 뭐야? 이사람도 죽었어 이사람도 죽었네 이사람도 죽었네 이거 요사람도 죽었네 이사람도 죽었네 여전히 여전히 가는 거야 누군가 자신을 찾고 근데 이사람들 아직 안 부족해진다 어 어 이거 아까 먹었고 아니아니아니 횃불에 불을 어 잠깐만 횃불에 불을 붙인다 이게 뭐지 우와 아아아아 이걸 이용해서 가면 되겠구나 아아아 알겠다 알겠다 아 무슨말인지 알꺼같아 버퍼 있어요? 어 왜그러지 오오오오 자 다 헤매고 있어 여기 사람들 왜 헤매 왜 헤매 헤매고 있어 여기 사람들 헤매지마요